많이 사랑했어요! 안녕하세요! 휘더미입니다. 지금 두 번째 옷을 입었는데요. 앨리스 같지 않아요? 예쁘죠? 저는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지금 이쪽을 보면 예나 언니가 셀카 찍고 있네요. 예나 언니! 안녕하십니까! 우와! 안녕하세요! 화려한 먹거리! 엄청 화려한 먹거리의 집이 있어요. 우와, 예쁘다. 봐봐요, 이거 봐봐요. 짜자잔! 우와! 다 연결되고 있네요. 그럼요! 이런 스타일링. 처음 이용할 때. 또밍이 귀여운 단묶음이 있네요. 저는 앨리스 같지 않아요? 너무 귀여워요. 네. 자, 즐거울게요. 여러분, 저 금발 어때요? 조금 은색을 보일 것 같은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오늘은 패드를 갖고 와서 영화나 유튜브 보려고 해요. 옛날에는 못는 브이로그를 보는 거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뭔가 제가 운동하고 있을 때도 그 사람처럼 예쁜 몸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자주 보고 있습니다. 다시 준비하러 갔다 올게요. 안녕, 이따 봐요. 회원님의 연락처 조금 은색을 보일 것 같은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조금 은색을 보일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조금 은색을 보일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